오늘 이거 문경이 좀 일찍 왔더니 저보다 더 일찍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가수 힘내야 된다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이 무대까지 또 센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무대가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먹고사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고민하는 청춘들을 위한 부모 프로젝트. 오늘의 스페셜 가수입니다. 박서진 시부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로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스페셜 가수입니다. 사주골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찾아서 이별 칼을 불러주신 우리의 목소리로 먼 기질을 삼아 그리스도의 스페셜 가수입니다. 간추를 산뜻는 천넘을 빌면 노래하던 새 돈을 천리의 장롬을 손이 털어넣어집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